자, 반갑습니다. 정병영선입니다. 대수능 9월 모의평가 공통과목 객관식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 글씨를 읽고 그림을 이제 그려봐야 돼요. 각 A가 2분의 5보다 큰 삼각형 ABC, 자, 요게 있습니다. 이거의 꼭지점 A에서 선분 B, 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자. 자, 그러면 그림을 이제 딱 그려보시면요. 요렇게 되겠죠. 대강 제가 그림을 좀 막 그려봤습니다. A가 여기 둔각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B, C 지금 요렇게 돼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요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서 내린 수선의 발, 자, 이게 H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AB 대 AC가 루트 2 대 1,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자, 보통 요렇게 나와 있으면요. 이게 어떻게 하냐? 비례식. 요런 그 비례 상수를 동원해서 그냥 요렇게 쓰죠. 요기를 K 요렇게 놓으면 여기가 루트 2K. 자, 요렇게 된다라고 쓰시면 되죠. 자, 그런 뒤에 AH의 길이가 2다.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요기가 2구나.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돼 있냐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 자, 그럼 외접원의 넓이가 50π. 요렇게 되면 πr 제곱. 딱 요걸 생각해주면 R이 얼마가 되냐면 O 루트 2 요렇게 되겠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보통 뭘 주로 씁니까? 자, 이거 나오면요. 사인 법칙을 주로 쓰지 않아요? 사인 법칙을 주로 쓴다. 자, 요걸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사인 법칙에 따르면 이제 뭐냐면 마주보는 대각과 대변. 자, 요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기 ABC 삼각형에서 대변, 대각. 이걸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일단 요기 BC의 길이는 뭔가로 지금 현재 표현이 안 돼 있고 물론 표현을 하려 치면 하겠지만 여기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표현하고 여기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표현하면 루트, 루트 나오니까 덧셈하면 식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기보다는 뭔가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걸 이용하는 게 좀 낫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를 세타. 요렇게 한번 나올게요. 그러면 요기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이걸 딱 쓰면 어떻게 되냐. 요 길이가 2R 사인 세타. 요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루트 2K 요게 2R. 근데 요거에 두 배 해주시면 10 루트 2. 자, 요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요걸 써보겠다. 근데 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냐면 요기가 마침 직각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인 세타가 K분의 2.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기에다가 K분의 2. 자, 이것을 대입하면 되지 않느냐. 자, 요런 얘기죠. 그러면 요기 루트 2, 루트 2 요렇게 없앨 수 있고요. K가 이쪽으로 딱 올라가면 K제곱. 이게 20.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K가 2루트 5. 자, 요렇게 구해지겠죠.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뭐냐면 BH의 길이를 구해봐라.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기 K가 2루트 5. 요렇게 들어가니까 요기가 2루트 10. 자,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BH의 길이는 P타우라성 이를 생각하면 되는데 요기가 2. 요기가 2. 요렇게 있으니까요. 2로 그냥 나눴다. 요렇게 생각하면 요기가 루트 10. 요기가 1. 요렇게 돼서 P타우라성 이를 따르면 1대 3대 루트 10. 요런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요기가 2 곱하기 3이죠. 요기 2를 딱 기본적으로 깔고 그 다음에 1대 3대 루트 10.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6이다. 자, 요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답이 1번.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각삼각형에서의 삼각비를 적당히 이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싸인 법칙. 자, 요것을 이용하는 게 결합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자, 11번 가볼게요. 11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위치가 X1. 자, 이것이 T제곱 더하기 T-6. 자, 요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X2. 자, 요게 또 나와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T3승. 그 다음에 더하기 7T제곱. 자, 요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두 점 PQ의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자,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럼 위치가 같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것이 같다라는 방정식을 이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딱 이항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기 T3승. 그 다음에 요기 7T제곱을 이쪽으로 딱 이항하면 마이너스 6T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T 마이너스 6은 0. 자, 요렇게 되겠죠. 이 식을 잘 보시면 인수분해가 되는가? 자, 요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요기 T 마이너스 6이 있는데 요기 T제곱으로 딱 묶어주면 T 마이너스 6이 또 나오죠? 그래서 T제곱으로 딱 묶어주면 요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기 또 요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겠다. T 마이너스 6으로 딱 묶어주시면 T제곱 더하기 1은 0. 자, 이렇게 되니까요. T의 값은 6. 자, 요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아, 이때 얘기해요. 이때 두 점 PQ의 가속도를 PQ. 자, 요렇게 놓자. 라고 지금 돼 있죠? 그러면 가속도를 구해봐라. 가속도는 속도를 구한 뒤에 다시 한 번 또 미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속도를 먼저 구해봅니다. V1, 사실 V1T 요렇게 T에 대한 함수예요. 요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얘 미분해 주시면 2T 더하기 1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A1T 자, 요거 구해보면 얘를 또 미분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2 요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V2T 자, 요거 이제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14T 자, 요렇게 지금 되겠고요. 그 다음에 A2T 자, 요거 이제 구해보시면 요것도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6T 더하기 14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6초에서 T가 6일 때의 가속도 이거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상수이기 때문에 그냥 2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다 6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6 대입하면 마이너스 36 자, 요거에다 더하기 14 요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2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값에서 요 값을 빼라고 돼 있지? 얘가 바로 P고 얘가 바로 Q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에서 마이너스 22 요거를 딱 빼주시면 24 자, 요렇게 구해지는 문제입니다. 11번 그냥 매우 평이한 네,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자, 12번 AN이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만족시켜요. BN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승 자, 요거에 AK 요것을 만족시킵니다. 자, 얘를 이제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무슨 조건이 나와있냐면요. B2 자, 요것이 마이너스 2라고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B3 더하기 B7 자, 요것이 0 요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때 수열 BN에 첫째항부터 제9항까지의 합 이것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요게요. 그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게 요기 등차수열 AK가 있어요. 이 AK는 K에 대한 1차식이겠죠. 얘가 1차식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뭐가 곱해져있냐면 여기서 이게 딱 눈에 띄야 돼.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승 요게 곱해져 있다. 자, 이게 눈에 띄야 됩니다. 얘는 K가 홀수일 때하고 짝수일 때하고 값이 다르지 않습니까? K가 홀수일 때는 여기가 1이고요. K가 짝수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부호가 지금 반대로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보통 이런 꼴이 나오면 얘가 뭐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냐면 요 있죠.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나 값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요거의 부호가 계속 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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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마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N이 홀수냐 짝수냐 가지고 나눠 푸는 문제다. 자, 이런 거예요. 근데 요기 마침 딱 보면 요기는 N이 2일 때 짝수죠. 요기가 짝수예요. 짝수. 그 다음에 요기는 3, 7 홀수죠. 어, 여긴 왜 둘 다 홀수만 나왔지? 이런 게 딱 눈에 띄어야 돼. 지금 제가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얘는 얘가 짝수일 때하고 홀수일 때의 규칙이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어, 여기는 홀수들 사이에만 규칙이 있는 것이구나. 자,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B2를 한번 구해볼까요? B2가 좀 쉬우니까. 여기다 E를 한번 대입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1부터 딱 대입하면 A1 요렇게 지금 되겠고요. 그 다음에 E 대입하면 마이너스 A2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요게 마이너스 E예요. 그러면 얘가 뭐냐? AN이 등차수열이라고 했어. 그러면 요게 A2 마이너스 A1 부호를 바꿔주면 E지 않습니까? 얘가 바로 공차죠. 그래서 아, 공차가 E인 등차수열이구나. 자, 요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여기에서 제가 아까 저게 홀수일 때하고 짝수일 때가 좀 다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여기 B3를 그냥 대입 B7을 그냥 대입 요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바로 가는 게 좀 괜찮거든? 홀수의 일반 꼴 있죠. 홀수의 일반 꼴이 2N 마이너스 1 자, 이런 꼴로 쓸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한번 가봐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요렇게 해서 2N 마이너스 1번째 항까지 더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항 딱 써봐요. 그러면 여기다 1 딱 대입해 주시면 여기가 플러스 돼가지고 A1 요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 항 써보면 마이너스 A2 세 번째 항 플러스 A3 뭐 요런 식으로 나가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갑니다. 그랬을 때 여기 2N 마이너스 1번째 항까지 딱 이렇게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마이너스의 A에 2N 마이너스 2번째 항 플러스 A에 2N번째 항 요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홀수계가 딱 나오면요. 아, 여기 마이너스 1번째 항. 자, 이렇게 홀수계가 나오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보냐면 두 개씩 짝짓기 할 수 있잖아. 얘를 가만히 냅두고 요 두 개를 묶어. 그러면 A3에서 A2 빼면 공차지. 그 다음에 요렇게 또 두 개 묶으면 공차지. 계속 두 개씩 두 개씩 요렇게 묶으면 공차가 나오지 않나요? 공차가 몇 개 나오냐? 그럼 여기 2N 마이너스 1 자, 요거의 개수는요. 그 항수가 지금 2N 마이너스 1개인데 걔는 하나를 제외하고 하나를 제외하고 두 개씩 묶었을 때 요렇게 N 마이너스 1개의 묶음이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요거 하나당 공차 공차가 아까 2라고 했잖아. 그래서 2라는 숫자가 N 마이너스 1개 나오는 거지. 그러면 요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 A1에다가 더하기 2라는 숫자가 N 마이너스 1개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지금 보니까 뭐가 딱 어? 이상하다. 뭐 되게 특이한데? 이런 게 딱 보이지 않나요? 뭐가 이게 딱 등차수열에 일반한 꼴이잖아. 첫 번째 항 더하기 공차의 N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기 B2N 마이너스 1개가 바로 뭐냐? 홀수 번째 항만 딱 모아놓으면 걔가 다시 등차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홀수 번째 항들만 모았을 때 N 번째 항이잖아요. 그 N 번째 항이 바로 이렇게 된다. 첫 번째 항이 A1 이렇게 되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지 정확하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도대체 뭐냐? 여기서 결국 B2N 마이너스 1. 홀수 번째 항들이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B1, B3, B5, B7 얘네들이 등차수열을 하는 거야. 그럼 B3 더하기 B7은 등차중앙 이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바로 뭐냐면 B5잖아. B5의 두 배. 등차중앙의 성대를 따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딱 2로 나눠주시면 B5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5 대입하는 거야. 여기 M에다가 5 대입이 아니고 얘가 5가 되게끔 하는 거야. 얘가 5가 되게끔 하려면 M에다 3 대입하는 거죠. 자 그래서 M에다가 3 대입한다. 그러면 여기 B5 이게 이제 딱 나오겠는데 얘가 A1에다 더하기 여기다 이제 3 대입해 주시면 4 이렇게 지금 되겠죠. 자 2값이 0이다. 이렇게 되니까 A1 이것이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아이고 쏘리 A1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지금 딱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A1 대신 마이너스 4 이거 대입하시면 여기에 식도 이제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에 구하라고 나온 게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데 뭐의 합을 구하는 거냐면 BN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BN의 합 첫 번째 항부터 N은 1부터 아홉 번째까지 BN 이거 구해봐라. 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BEM 마이너스 1이 지금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딱 계산을 해보면 여기 EM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와 마찬가지로 뭘 우리가 구해볼 수 있냐면 BEM도 구해볼 수 있지 않나? 여기 BN이라는 게 홀수 번째하고 짝수 번째가 달라질 거라 했잖아. 그래서 BEM도 한번 구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나? BEM 되게 쉬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는 A1 마이너스 A2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A3 마이너스 A4 이런 식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AEM 아이고 쏘리 이거 다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EM 마이너스 1번째 항 마이너스 AEM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승 이렇게 지금 붙어있기 때문에 부호가 풀마 풀마 이렇게 바뀌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뀌니까 얘가 바로 뭐냐면 공차의 부호 반대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2가 M 게 있는 거죠? 근데 D가 2였어요. 그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M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BEM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BN의 합을 구하라. 자 이런 꼴인데 그 BN의 합은 또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지금 딱 보니까 BN 자체가 홀수반장하고 짝수반장으로 또 나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를 또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B4 더하기 B5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B8 더하기 B9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근데 얘네 두 개 더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B2 이게 바로 여기에다가 1 대입한 거죠. 여기다 1 대입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B3 자 이거 이제 구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를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묶어도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묶어봐. 이렇게 묶어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B1 더하기 B2 하면 그냥 사실 얘하고 얘를 딱 더하면 돼. 그러면 되지? B1 더하기 B2 여기 M에다 1 대입한 거. 그러면 얘하고 이거 하고 이거를 그냥 더해버린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M하고 2M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6. 이렇게 이렇게 두 개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런 식으로 딱 더해서 여기 B8까지 이렇게 딱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6이 이제 몇 개 있냐면 4개의 묶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B9 자 B9는 얘가 9가 될 때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9가 될 때면 M에다 5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5 딱 대입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10 마이너스 6이니까 4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24에다가 4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20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구해지는 문제입니다. 12번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12번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 마이너스 1의 요승 이런 꼴 나오면 제가 이제 보통 수업 때도 많이 얘기를 했고 뭐 토탈리 콜 수업 현장 수업에서도 많이 강조했던 건데 저런 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냥 콜 수일 때 하고 짝수일 때 나눠 푼다. 그 홀수 번째 양들끼리의 규칙과 짝수 번째 양들끼리의 규칙이 따로따로 있다. 요런 느낌으로 접근하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캐치하고 나면 결국 여기가 B2M-1이 등차수열이 된다는 거 이거에 대한 캐치가 되게 중요했던 문제가 되겠어요. 자 12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13번 가보겠습니다. 자 13번 여기 이제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그 수업 때도 좀 자주 강조하지만 거기 이제 마지막에 A하고 2B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총평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뭐냐면 이렇게 넓이 사이의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넓이 사이의 관계에 관한 문제는 그냥 생으로 계산하는 뭐냐면 A를 그냥 계산하고 B를 그냥 계산하고 이런 문제일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다. 뭔가 얘네가 한 방에 정리가 돼가지고 딱 적분 계산을 한 번만 해도 되는 뭔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좀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얘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 이제 FX가 있는데 FX가 뭔가 지금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꼴로 귀결될 가능성이 꽤 높은 시기야. 그림을 좀 그려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지금 보니까 이차함수인데 여기 대칭축의 이치가 X는 마이너스 1일 때죠. 자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로 딱 묶어주면 요게 X 더하기 1의 제곱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에다 플러스 1 잡고 여기다 6 해주면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지점의 이치가 마이너스 1,7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쪽에서는 또 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 자 이렇게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얘도 이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요렇게 되겠죠. 꼭지점의 이치가 1,7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보니까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꼭지점의 이치가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7 자 요게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1,7 자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똑같이 7 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여기가 꼭지점의 이치니까 요렇게 들어가겠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X가 0에 가까이 갈 때 6이에요. 6 그래서 여기 뭐 6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꼴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 여기 Y축에 대해서 대칭꼴이에요. 좌우 대칭꼴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그림에서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K가 4보다 큰데 그러면 이제 4가 어딨냐 여기다 이제 4를 한번 대입해 보는 거야. 여기다 4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2죠. 음수예요. 그래서 4가 요기쯤 있어요. 4가 요기쯤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음수 요렇게 있는데 근데 K가 4보다 큰 K에 대해서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K가 막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 K가 요렇게 있어가지고 요렇게 지금 K가 있다. 요렇게 이제 생각해보면 얘가 요렇게 샥 내려가서 지금 만나는 상황이 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돼 있을 때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요기 그 Y는 FX하고 선분 P, Q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 자 그러면 요기 FX하고 지금 요기 P, Q가 여기가 P구요. 그 다음에 요기가 Q입니다. 요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요기 얘기에요. 요기가 A구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뭐냐면 Y는 FX하고 X는 K 자 이거하고 선분 Q, R 요기가 R이에요. 그래서 이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요기에요. 요기가 B입니다. 그런데 지금 A하고 E, B가 같다라는 조건이 지금 딱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요걸 이제 어떻게 푸느냐? 자 이것인데 A가 이만큼이고 근데 B의 두 배랑 같다.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 2로 나눠봐. 2로 나눠보면 B가 A의 절반이랑 같다 이거야. A의 절반이 어디냐? 여기하고 여기가 넓이가 똑같잖아? 그래서 A의 절반이 요기지. 요기 요기 요기. 그러면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가 같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푸냐면 바로 이 함수를 0부터 K까지 그냥 적분하면 0으로 상쇄가 된다 이거지. 왜냐면 여기는 넓이가 넓이가 같은데 적분값이 양수고 여기는 적분값이 음수잖아. 그래서 적분값을 더하면 상쇄되잖아. 여기 넓이를 내가 S1, S라고 딱 치면 여기 넓이도 S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적분값이 여기는 S가 되고 여기는 적분값이 마이너스 S 되죠. 그래서 적분값의 합은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문제 그냥 간단하게 이거잖아요. 0부터 K까지 이 함수를 그냥 적분하면 된다. 저 함수가 바로 뭐냐면 요기 있죠. 요기 요기. 이 함수를 적분하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 자 이거 적분한 것이 이게 0으로 상쇄가 된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 적분해 주시면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K3승 요거 적분한 뒤에 K 대입 어차피 0 대입하면 0입니까?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K제곱 더하기 6K 자 요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0이다. 자 K가 0은 아닐 테니까 K로 다 나눠주겠고요. 그래서 여기 K제곱 그 다음에 여기 K 요기 요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3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8 이것은 0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나요? 그럼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6 요렇게 되죠. 그래서 K가 4보다 크니까 6이다. 자 요렇게 구할 수 있지.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는 게 K값이죠. 그래서 답이 6. 13번 치고 매우 쉬운 문제 아닙니까? 사실 한 10번이나 11번쯤에 나와도 되는 문제인데 자 그렇죠. 자 13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14번 가보겠습니다. 자 14번 요거 그 우리 지수로 감수 그래프에서 자주 출제되던 유형인데 뭐냐면 이게 직선이 같이 나올 때에요. 직선이 나오는데 직선 조건에 관해서 보통 두 유형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유형이야.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요게 딱 주어져 있을 때 요 때 이제 어떻게 푸느냐 요것이에요. 보통 요렇게 A, B 막 이렇게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떤 두 점이 있어. 이게 지수로 감수 그래프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삼각함수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요게 요렇게 딱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주어져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지수로그 함수나 삼각함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좌표 기반 그래프에요. 좌표 기반 곡선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에 좌표 세팅하는 데 최종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 기하적 성질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냐면 요렇게 X의 증가량하고 Y의 증가량을 구하는 방식으로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X좌표 Y좌표에 관한 관계식 이걸 쓸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딱 구하는 데 집중을 한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구하냐면 기울기를 보고 아 이거 그래 이것이 얼마구나 요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 두 점 사이의 거리 요기 길이를 보면 비타고라성리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이제 푼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주제죠. 자 여기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직선 A N B N의 기울기가 3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요기 그냥 그림을 새로 그리지 않고 요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A N B N이 있어요. 얘 기울기가 3이야. 3.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근데 나 조건에 보면 A N B N이 요 길이 있죠. 요 길이가 N 곱하기 루트 10이다.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알게 되냐. 기울기가 3이니까 1대 3 비율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피타고라스 정의를 생각해 봐. 그러면 1대 3대 루트 10 비율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가 루트 10에다 N을 곱한 꼴이잖아. 그러면 그 비례의 관계를 딱 생각해 보면 1대 3에도 N을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요기가 N이고 요기가 3N이라는 얘기지. 3N. 요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델타 X가 N이고 델타 Y가 3N.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좌표 세팅 들어가는 거야. 뭐냐면 요기 A N이라는 점 있죠. 이 점의 좌표 이것을 뭐 그냥 편의상 요기 A N 요렇게 한번 놔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놔보고요. 그 다음 B N이라는 점의 좌표 이것은 A N에다가 N을 더한 꼴이죠. 요렇게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Y는 E의 X승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딱 대입하면 요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거기다 대입하면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는데 이거에서 이것을 뺀 것이 그게 바로 델타 Y죠. 그게 3N이 돼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뺍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뺀 것이 3N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요렇게까지 한 뒤에 식정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E의 A N승으로 묶을 수 있죠. 요게 지수법책에 따르면 E의 A N승 곱하기 E의 N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기 딱 묶어주시면 요렇게 나오겠어요. 그러면 E의 N승을 구해버릴 수도 있어요. 얘로 딱 나눠주시면 뭐 그런건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뭘 구하라고 했지? 요거를 이제 슬슬 좀 봐봐. 박스 아래에 보시면 중심이 직선 Y는 X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점 A N B N을 지나는 원이 곡선 Y는 로그 E의 X하고 만나는 두 점의 X와 표준 큰 값을 XN이라 하자.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지금 요기에 이제 좌표평면을 제가 새로 딱 딱 한번 그려봤을 때 여기에 Y는 X가 지금 요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역함수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요기에 A N B N이 사실 그냥 내가 요 그림을 그려놨지만 요기에 지수함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기에 지수함수가 요렇게 들어가 있다고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가 Y는 E의 X승이잖아. 근데 여기에 로그 E의 X 로그 E의 X라는 그래프가 지금 딱 등장합니다. 걔가 바로 역함수죠. Y는 로그 E의 X 요렇게 지금 딱 등장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Y는 X 위에 어떤 점이 있는데 걔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 지금 A N B N을 지나는 어떤 원이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나요? 원이 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그러면 요기가 지금 A N 요기가 B N 요렇게 됐던 것이야. 이렇게 됐던 것인데 이랬을 때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지난 원이 요 그래프하고 만나는 두 점 중 X좌표가 큰 쪽 여기 있죠. 여기에 X좌표를 지금 X N이다 라고 지금 놓은 것이에요. 그럼 저기의 X좌표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Y는 E의 X승이고 얘는 Y는 로그 E의 X 요렇게 지금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역함수 관계라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런데 여기 Y는 X위의 점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원이 있으면 이 원 자체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교점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바로 이 점은 어디를 대칭이동시킨 거냐면 바로 이 B N이라는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거잖아. 그래서 이 점을 그냥 편의상 내가 C N이라고 이렇게 둔다면 C N의 좌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B N을 X Y 좌표 바꾼 거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거니까. 그래서 요거에 X 좌표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요게 바로 X 좌표예요. 그게 바로 X N인 거야. 지금 이런 것이죠. 그러면 얘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 X N은 지금 요기 E의 A N승 더하기 요건데 더하기는 요렇게 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기 E의 A N승은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요기 관계시가 하나 있었잖아. 얘로 탁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저거로 딱 나눠주시면 요기가 E의 A N승 마이너스 1분의 3N 요렇게 되면서 E의 A N승을 곱한 거. 이거죠. 그래서 X N이 요렇게 나온다. 이제 문제에서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구하라 했어요. 그럼 요기다 그냥 1, 2, 3 대입하라는 얘기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자 그러면 요기다 그냥 1 대입해봐요. 1 대입하면 요기 2 마이너스 1 그래서 1이고요. 요기는 2입니다. 요거 그냥 순서를 요쪽에다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요기 1분의 2 요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기 3N 자 이걸 곱해주시면 3 이렇게 되겠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요기다 2 대입하시면 요기의 2의 제곱 4 마이너스 1 분의 4야. 그래서 3분의 4 이렇게 지금 되겠고요. 곱하기 요기에다가 이제 2 딱 대입하시면 그러면 3 곱하기 2하니까 6 요렇게 되겠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요기다 3 대입해주시면 8 마이너스 1 하니까 7분의 8 요렇게 되는데 요기에다 이제 3 곱해주시면 9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기가 6 되겠고요. 요기가 요렇게 요렇게 약분해주면 8 되가지고요. 6 더하기 8 해주면 14 이렇게 되고 여기는 7분의 8 9 72 자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기가 7분의 98 더하기 72 하니까 170 자 요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수로 감수의 대칭성 자 요거 이용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요런 내용 지금 직선 조건이 나왔을 때 기울기 조건이 나와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요거하고 관련된 문제가 되겠어요. 자 14번 요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자 15번 가보겠습니다. 자 15번이 뭐 15번 치고는 좀 너무 쉬웠던 문제이긴 한데 자 문제를 보시면 그래도 뭐 여기서 배워갈 게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자 2당함수 fx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여기 1부터 x까지 tftdt 자 요거에 더하기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gtdt 자 요것이 자 요것이 3x4승 그 다음에 더하기 8x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 자 요렇게 지금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나 조건에 보시면 fx 요게 xg'x 요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자 이때 gx를 0부터 3까지 적분하시오 요렇게 되어있죠. 그럼 어떻게든 gx를 구해봐야 되겠다. 요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근데 여기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와있어요. 우리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나와있으면 와 대입과 미분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외우곤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실 대입을 한다고 치면 1을 대입하거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거나 뭔가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그걸 대입하면 여기 tft라는 함수에서의 어떤 적분값이나 아니면 tgt라는 함수에서의 적분값이나 이런 것을 구하게 되어있어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거냐면 ft나 gt에서의 적분값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f'이나 g'에서의 적분값을 구하면 그게 f의 함수값 g의 함수값 이런게 될텐데 그런것도 아닌 뭔가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 거기에다가 1이나 마이너스를 대입한 그 값이 용도 써먹을 때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실치가 않아요. 왜냐면 마지막에 구하라는 0부터 3까지 gx dx 이거랑 연결이 될지 안될지 조금 확신이 없죠. 그러면 일단은 내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게 어쨌든 gx를 구해서 적분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gx를 구하겠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해서 뭔가 f하고 g를 등장을 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일단 미분을 합니다. 사실 풀이가 되게 짧아요. 한 3, 4줄이면 거의 끝나는 문제거든. 근데 이제 딴 길로 안 세는게 되게 중요해. 이런 문제들은. 자, 그래서 미분을 딱 해주시면 x, f, x 이렇게 되겠고 이거 미분하면 또 x, gx죠. 그냥 여기 대입이잖아요. 대입. 자, 그러면 여기가 x로 딱 묶이잖아. 이렇게 묶이고 얘 미분해주시면 12x의 3승 더하기 24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fx하고 gx가 다항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냥 x로 나눠도 상관없지. 왜냐면 물론 x로 나눌 때는 원래 이제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라고 하면 x가 0이 아닐 때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x가 0이 아닐 때 나누는 거지만 어차피 fx하고 gx가 연속함수잖아요. 그러니까 0일 때가 빵꾸가 이렇게 딱 뚫려있다고 해도 연속함수니까 0일 때 다시 색칠해가지고 그냥 함수를 다 메우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fx 더하기 gx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나 조건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fx가 x, g' 이렇게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까? 어,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구해되는 놈이 뭐냐면 gx 쪽이잖아. 그러면 함수를 하나로 다 몰겠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어, f를 소거해서 g 쪽으로 다 모는 거 나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f 대신 x, g' 이걸 이제 딱 대입해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대입을 하면 여기 x, g' 더하기 gx 이게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시간인가요? 이게 바로 뭐 꼴이냐면 고배미분 꼴이잖아. 뭘 미분한 거야? x, gx x, gx 미분한 거잖아. 그것이 여기 나와있다. 12x 제곱 더하기 24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뭘 구하냐? 얘를 적분하시면 되지? 자, 그러면 적분해 주시면 x, gx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 적분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4x의 3승 더하기 12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적분 상수 c가 원래 있지만 gx가 당황함수이기 때문에 거의 다 x를 딱 곱해주면 여기 상수항이 제로 아닙니까? x를 곱해주시면 무조건 1차항 이상이 있잖아. 이게 제로지. 여기다 0 대입하면 0이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딱 사라지니 또 x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gx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gx는 여기 4x의 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뭐냐? 이것을 0부터 3까지 적분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 적분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3분의 4 x 3승 그러면 여기 6x 제곱 마이너스 6x 이것을 0부터 3까지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 들어가시면요. 여기 27이랑 얘 약분해주면 9 대서 9, 4, 36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러면 여기 3 들어가시면 9, 6에 54 이렇게 되겠고 3 들어가면 마이너스 18 0 들어가면 다 0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요. 이거 이거 지금 더한 거 있죠? 얘가 90이고요. 얘랑 딱 빼주면 72 자유롭게 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적분 정의된 함수에 대한 어떤 항등식이 주어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물론 수치 대입도 한 후보고요.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 이것도 한 후보고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구해야 되는 그 목적지가 gx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분하고 들어가는 거 그쪽에 좀 초점을 두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꼴 이런 꼴이 바로 고배미분 꼴이다. 자 이거를 이제 파악하시면 여기서 적분 들어가시면 구할 수 있는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5번까지 해서 공통과목 객관식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공통과목 주간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과목 객관식 공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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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